난 당연히 재미있어 거의 다 잊어버렸어. 이걸 잡았다. 어? 뭐 생각하니? 여기에서 찾았다. 스케윤을 찾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기다려야 해. 자신을 봐야 해. 당신이 자신있어.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 멋진 자켓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여기다. 이 자켓은 뭐지? 테이비아! 뭐지? 괜찮아. 나중에, 클레멘틴. 가자. follow me, 가자. 여기 좀 기다려. 내가 라디오에 올라가서 당신이 무슨 일을 찾아봐. 아무것도 안아주지. 아픈 건 참을 수 있잖아, 때리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그는 못 참을 수 있잖아, 세라. 카버가 만들었잖아. 그는 그 나쁜 사람이야, 너의 아버지, 그래서, 이상한 식으로 카버가 너의 사람이야,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카버가 내가 엄청 힘들었잖아. 그는 계속 멍청해. 헤헤, 그는 생각이야. 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멍청해. 저는 정말 울고, 사람이 안을 issues. 이것을 안아주지마. 응, 알겠어. 여기 레지리는 전투, 그분을 들여주시니. 응, 태비아, 나, 도망 못 가야니, 24시간 내내 감시하네. 저희는 좋은 일이잖아. 우리의 학생은 저희의 학생이 기다려야 해. 일을 하는 거군요 여기서 이게 가위야? 아 근데 진짜 클램 진짜 못생겨진다 쟤는 완전 아기 같아요 도와주기도 싫어요 기탄 가기 역시 없을 땐 자리에 내 옆에 없을 내 앞에 없을 때 아 표정 왜 이래 진짜 왜 점점 못생겨지냐고 아 또 마음 약해지죠 클램 표정을 봐서는 도우러 가야 돼요 난 도와주기 싫은데 도우러 가겠습니다 실수는 또 맞나? 마저 죽이기 하겠소 뭐야 왜 왔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고하자 아니 빌 호로운 것 같고 저 뼈가 운전자 그냥 쉽게 내가 하나 더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너는 도우를 해야 될 생각 그 다음 빌 불리지 내가 쫌 아... 레지 아저씨가 안 가르쳐... 어... 재잘... 아야야야야...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고민된다... 잠깐만... 재잘부시에요! 나의 죄다. 세라가 잘 보여준다... 아마... 아... 이건 너의 죄다. 우리 다 얘기하자, 레지. 아까부터. 하지만 너는 그냥 잘 모르겠어. 왜... 레지와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아, 아저씨 불쌍해. 도와주, 아이들. 어떻게 돼, 그러면? 죽이나? 설마? 몰래 지켜보면 안 돼? 궁금한데? 뭐지, 세라? 뭐지? 내가 너의 죄다. 저한테 뭐지...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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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 인상 좋은 아저씨 죽었어. 아... Listen to me. Take this stuff out to those guys and come straight back. Just be safe, okay? Now ain't the time to be calling attention to yourself. I need to go find out what happened. Hey, Troy, Clint's just gonna take them boys some nails. All right. Go on. Hey, that ain't your concern. Get that stuff over to them boys. Just follow them cables. Oh, I ain't nobody's laborer. Fuck that. Let them do the shit themselves if it's so goddamn important. Get your fucking hands off me, man. You ain't gonna force me to do this bullshit. I said get your hands on. Or what? You gonna go tell on me? I'm trying to help you, asshole. Yeah, this is real help. Why don't you just worry about yourself? 콜리에서 30개, 감사합니다. I want to, 클램! But this son of a bitch keeps chasing me. I just want to get the work done and... Oh, 깜짝이야. Oh, 어떻게 들어왔어! Oh,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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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헤드관 아 또있네 와 야야 얘 진짜 무섭게 생겼다 위치 닮았다 위치 아 잠깐만 야야 뺐다 뺐다 아야야 망치망치망치 망치망치 브라더 다메요 오케이 어 야 어 야야 왜 자빠져 어어어 어어어 어어 타이밍 맞췄어 그렇지 아 잘못 올라 어 맞았구나 어 맞았구나 아 이거 몇 마리 따라오는 거야 어 나이스 석궁이 있네 어 어 깨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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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래 제주 아 감사합니다 너 괜찮은데 알겠어 무시한 놈 너 이제 다시 돌아가자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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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이렇게 좀비가 이렇게 많은 일이 들어왔었는데 담담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좀비 쏴 죽인 다음에 일하러 가라 하네 대단한 놈일세 뭐야 또 어 얘 누구야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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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어 잠깐만 이게인데 어 얘 어 얘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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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개 개 개 루쿠루쿠루 사대개 한 대 때릴까 때릴까 때려 때려 놀라게 했어 사대개 한 대 때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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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기 때려야지 아 따기 때려야지 아 얘였구나 아 얘였구나 맞아 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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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였었구나 맞아 맞아 이제야 기억나 스토리가 아 이제야 기억나 가자 여기서 말하는 럭커는 좀비만 하는거에요 여러분 아 나ç다 우리 멜로라 다리 그 장면이 얘기한다 이 곳에 위치해 이곳에 위치해 나는 언제 출발하고 Photos 제가 여기다니 저런 곳에 필요한 곳 하지만 아직도 모르게 왜이렇게 늦지 않습니까? 모르겠지 진짜 힘들어 근데 있는 곳은 도와주는 장면 Gene Carver? 이곳에 가진 것은 premiers . 그치, 오지... 누구야? 루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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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좋아해, 나 안 좋아해, 나 안 좋아해, 나 이 시간에 이제 이 시간에 만나면 나 내일 만나면 나 이 라디오에서 알겠습니까? 너는 좀 할 것들이 있으나? 그냥 그런 걸 말할 것들 저는 여러분께 대해 대해 어떻게 말할 것들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 차량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차량들은 다 별거에요, 저는 여러분의 수상들도 다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수상들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수상들은 안 할 수 있으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사야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물론이지만 그냥 너의 수상들은 answers 이제, 저녁에 집중해야 되죠 기억나요? 너가 내일 만날 때가? 제가 여기서 이때까지만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없으면 그냥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저의 라디오가 정말 필요해요 그냥 모든 분들에게 알게 될거에요 오케이? 워커턴! 어디서 보게 될거에요 가자! 어디서 보게 될거에요 뭐하는거지? 어? 답답해! 워커터들한테 숨겼어요 들어와서 들리지 않나요? 들리지 않나? 그것은 너의 단계란이야! 큰 라디오가, 그 직원에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제 올라가자! 또 누가 울고있어 뭐야 리베카 그녀는 강한 여성이예요 강한 여성들의 여성들 내가 내 아이들을 태어났네 여기 들어와 하을빛! 하을빛! 이 시간을 죽었고 내 죄의 일을 듣지 못해 그 목포에 비해 왜 이렇게 짓을까? 그 맨날은 우리의 역사에 있었지만 그 맨날은 그의 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너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않으려면 내가 너의 일을 안 할 수 있겠지 그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그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그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지금 You make sure you tell me the truth when you're sitting where you are, and you won't end up over in that chair. Now you might not believe this after what happened earlier, but I liked Reggie. He was a funny guy. He kept things light. You need folks like that. It's easy to let depression sink in during times like this. But he was weak, and I don't mean just because he was meaned. That wasn't his problem. He was weak of will and weak of character. And we can't have that around here. Not anymore. Not with what we got at stake. You have to be able to contribute. I understand. I knew you were a smart girl. You see, Reggie put us at risk with his incompetence. He's had a string of screw-ups lately. Killing one in order to save many is part of survival. It's one of the tough decisions that a weaker person couldn't make. It's why it falls to people like us to lead them to safety. Ah... You understand? Well, I wish it was different, I do. But they are weak, and we are strong. That's why it's our responsibility to shut the clock. To keep them safe. It's their nature to follow, not to lead. I'm not like you. I'm not like you. And we're more like than you think. In fact, I think you realize it. But you're not comfortable with it yet. There's no way you could have lasted this long, otherwise. I realized that back in that cabin, you were scared. But you looked me straight in the eye. You kept your nerve. That's what we need. If we're going to get through this, The next generation has to be stronger than the last to lead us out of this. Kids like you, raise the right way. The way my child will raise. At least, it ain't this herd that keeps me out of this, but we can take a bite of it. It's not known. If I got anyone to take care of myself to you, but I ain't worried about that anymore. What if it's not yours? Well, even if that was true, it's mine now. All right, now... Bill? You there? Yeah, I'm here. The loading bay door is jacked. Troy, really knock the shit out of it. How bad is it? Rail's are tweaked with a little shuttle. I don't think it's an emergency or anything, but it's something that Stan should take a look at when he can. I'll get him on it. Out. That fucking idiot. Heart on its way, and he puts a goddamn ding in my door. Go on back out to the yard. It's almost supper time. 뭔가 나 말을 잘 못한 것 같다. 잘 말한 거 맞겠지? 고문 안 닿겠으니까. 이거 모바일로도 있다고, 워킹데들아? 진짜? 와, 개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됐어? Because this place will be fucking chaos when that thing hits. No one will be paying any attention to us. And that's when we go. It's our opening. We just got to figure out a way to draw them to us. Your friend here wants to get us killed by lurkers before Bill can do it. What is it, you? That's what it sounds like to me. You know, that's not what he's saying, but... It does sound dangerous. This shit is all dangerous. Sound drawers, 워커를. There was this girl, Molly. 아, 이거 루크 얘기를 얘네한테 해야 되나? Yeah, but that's right. She's running all over Crawford. We just need something loud. Well, unless you've got a megaphone tucked in your pocket, it doesn't help us much now. I still vote we get Luke the radio and wait for and open it. Oh, come on. You know about Luke? He flagged us down when Troy wasn't looking. Told us his plan. Then he talked to you. If Luke can tell us what's going on with the guards, we can use that to pick a good time to escape. That seems reasonable. Who knows when that'll be? Look, Clem had it right. We just need something loud to get their attention. The PA system Carver is always using is quite loud. There's some speakers outside the building, pointed toward the parking lot. I saw him when we were walking out to the work. Troy's always standing next to him. He's right. I saw them too. Really? It's all controlled in Bill's office. There's a switch in there that'll turn them on. How do you know that? I used to make a lot of the announcements back in the day. I had it flipped on once. Luckily, there wasn't much around at the time to hear it. It was plenty loud, though. That's perfect. We just got to get into his office. Why didn't you say something sooner? Because it doesn't change anything. This isn't a discussion about how to do it. It's a discussion about whether it's stupid. And it's still stupid. The sensible thing is to get Luke the radio and wait for an opening. You're real difficult to deal with sometimes. Kenny. No. That's all right. You're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Luke's in no shape to help us. You want to put our fate in that guy's hands? He's not happening. He did look pretty rough. We should get the radio to Luke. It doesn't hurt to have more information. I agree. Fine. Fine. We can do that. But the herd is still what's going to get us out of here. Maybe Luke can tell us where it's hidden from. Okay. So we get that turd radio. He keeps us posted on the herd movement. We fire up the PA thing and bring the walkers to roll over this place. And then what? Get some guns and shoot our way out. I don't know. Whatever we can. We improvise. Then that's not a plan. You don't plan to improvise. I figured out what your problem is. You don't think this stuff through. If the end of the plan is just a stroll through a herd of walkers, then you should know how to jump there. There's no way it's ever going to work. Actually, I do it all the time. When? First words I ever heard you say and it's just some crazy stupid shit. Hush. What do you mean exactly? When you cover yourself and their smell. The walker gots all over you. They can tell you from one of them. They can tell you from one of them. I don't know who's crazy. Trust me. I walk through herds before. It works. You just have to keep calm and make sure you're good. I've done it too. What? It's how we got out of the marsh house. Lee covered me and we walked right through. Really? Holy shit. Good one, Lee. All right.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et that stupid radio. We still have to find a way to get in the stock room. I got a plan for that too. Come on, kid. Gonna need your help. Where the hell'd she come from? We just need to use the winch. She can just climb up from there. Then, just drop into one of the skylights over the stock room. There are shelves and stuff for you to land on, so you probably won't fall to your death. Great. That thing breaks all the time. Unless something's changed, it won't support much weight. Come on. Up and at them. Don't push her, Kenny. She's our best bet. She's our best bet. She's our best bet. She's our best bet. It seems pretty flamzy. This plan? Yeah, I agree with that. Clem, it's you or nobody. So you're nominated. We got to get that rope down. Mike, you want to boost her up? Come on. Don't let go. I got you. I got you. Shit, he's coming back. I got to let you go. I can't stand here. Grab something. Shit. We're in trouble. I got you. I got you. No, I'm not in the parking lot. I can't see them all, but I see the dust. They're kicking off.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So you're not sure? What about how many there are? Yeah. How can I be? 저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갔지 저기 들어가 여기도 잠겼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막다른 길이야 어떡해 어디로 가야되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뭐야 이거 잠겨있는 어디로 가야되지 그러면? 가만있어봐 여기로 가는건가? 여긴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여길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네 여긴 어디야 어 저걸 세벼어야된단 말이지 레지 어디까지 가야되, 여기까지 잠시가에 잠이 게임이 됐네 잠시가에 잠이 게임이 됐네 오우씨 죽는 사람을 안으로 가라야되어 그거로 보내줄게 해 그럼 내일 뭐 해 빌가 이 베로를 정해져야 해 그거로? 왜 다시 해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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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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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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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따져? 어떻게 해? 정말? 어떤게 하는거야 이거? 그게 무슨 칸인데 아니 이게 무슨 창 오오오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야? 타민이야? 이럴때 rier대 이럴때? 아 어땠때 어떻게 누르는거야 이걸 어? 아 누르고 있는거야? 아 누르고 있는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깨는거구만 이거 게임이 게임오버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게임오버가 없어 오 야야야야야야 야 오 들킬거같애 오 안들켰다 후우 저건 누르고 있는거구나 아니 아이콘 표시가 이상하게 되어있어 피싹 못받아줄거같은데 오케오케 오케 오우 오케오케 오우 오케오케 오우 아무 말없이 다 무정기 좋았어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정의 필요없는 걱정 그거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클림 너는 아마 죽을때는 없음 좋은거 같다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잠시만요. 오늘 덕에 대해 생각했어요. 덕도 참. 덕도 참. 덕도 참. 안 됐죠. 너너마 쿠키님 한계 편강 감사합니다.